이 머리가 이분이 해서 예뻐 보이는 건지 아니면 제 머리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나 머리를 잘라서 사랑나는 거에요 자,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해봤습니다 미니가 점점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그니까 구독 좀 해 그니까 구독 좀 해 사원치 이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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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머리를 하러 왔는데 어떤 머리를 하러 왔냐면 뽀글머리. 초골도 해보지 않아서 뽀글뽀글한 머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번 바람알을 통해서 재밌게 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가리고 왔죠. 머리 많이 길렀어요? 꽤 많이 길었다고 생각이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똑같이 될 정도로 길지는 않은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지금 그.. 이 빈인 머리를 하신 거거든요. 원래 길게 가되 컬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머리를 좀 하고 싶거든요. 약간 부스스한 그런 느낌? 네. 이제 정확히 어떻게 머리를 할지 쌤이랑 고민 중인데요. 제가 지금 머리가 여기까지 와요. 머리가 그에 비해서 옆이랑 뒷머리 기장은 짧은 편이어서 어떻게 하는지 예쁠지 우리 중입니다. 이 머리가 이분이 해서 예뻐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약간 얼굴이 살린 머리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틀에서 털이 좀 있는 거를 원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피를 잡았고요. 머리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이런 빠글빠글한 판마를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때는 좀 촌스럽게 하게 됐고 예쁘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되겠죠? 그리고 제 영상을 외국인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어 자막을 몇몇 영상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추가로 알아보도록 했는데 못 그릴 때도 아프죠. 그래서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능력자가 있으시다면 영어 능력자가 있으시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찾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밑에 링크를 통해서 번역 참여하기를 여러분들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펌이 믹스펌이라고도 하고 블레이드펌이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처음 듣네요. 믹스펌 같은 경우는 컬이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한쪽 방면도 아니고 이제 작게 해서 섞이는 거고 블레이드펌 같은 경우는 그 스핀스 왈롱펌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약한 거. 그치나 제가 표출이 자유문방하게 지금 틀에서 깨고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진영 씨가 이런 깔끔한 느낌에서 이게 좀 자유문방하게 그런 거잖아요. 네. 많이 했다 보니까 또 머리를 잘라서 사랑나면 비율이 맞았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이 정도 길이면 못 따라요. 대부분이 그래요. 머리를 도구 오잖아요. 원가를 갖고 그럼 그 길이감이 좀 몰라요. 보통은 보통은 펌하고 올라간 길이랑 잘라놓고 길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렇게만 잘라낸 게 예쁘다. 아까 진짜 머리 진짜 너무 길어서 너무너무 길어서 지밍도 나쁘지 않아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잡았어요? 저는 이제 그냥 아직 각잡고 준비는 안 해봐서 이제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원하시는 방향이 좋긴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이들이 유튜버도 되게 많이 더 연인들이 많이 되고 싶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꿈꾸는 아이들이 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 그래서 사실 강의시간이 지랄게 한 30분 밖에 안 되거든요. 또 펼치다 말겠네. 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는 강의여가지고 안 들려? 모르겠어.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녹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저번 여름에 빨리 달려. 다닐 때 해봤는데 카메라 앞에서 강의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들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바뀌면서 카메라로 녹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 하시는데 진짜 베테랑이신 분들도 청중들이 없이 카메라에 내부 설교를 하면 1시간짜리 설교를 2시간짜리로 느껴집니다. 스스로가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고음도 없고 호응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걸 제가 그렇게까지 못 받아들였다 라는 걸 또 헉 헉 헉 헉 헉 그게 진훈 씨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지. 요즘에 성신을 잘 믿기도 하는 거니까 뭐 근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어떻게 기도받게 그렇지 않아요? 처음인데 무심한 전쟁을 어떻게 크게 쓰시는 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지금 열처리라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부터 끌려온 사람 같아요. 열처리를 하고 아마 중화하고 머리 감고 할 것 같아요. 진짜 저 이렇게 많이 볶아보고 진짜 오랜만에 뒷머리까지 기대해주세요. 느낌상 완전 비임님의 그 머리 같은 느낌이 나올지 모르겠고 왜냐면 기장감이 달라서 그래서 약간 빠글빠글한 파마 느낌 보이지 않을까? 귀엽네 반지러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응 완전 피드지 말린 거거든요 지금 근데 빠글빠글하네요 아직 펄크림으로 하나는 있긴 한데 펄크림이 있긴 해요 응 탄력있게 해가지고 음 아니면 아까 그 사진처럼 조금 머리가 더 길어가지고 아예 웨트머리처럼 응 웨트머리처럼 응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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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기장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다르게 나온 느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볼륨이 많은 머리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흡수합니다 확실히 머리는 얼굴빨이네요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따라하려고 했네요 그래도 세연 쌤이 이렇게 머리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기분좋게 나도 넣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